근데 이분이 원래부터 보자 이랬을걸? 뭐 그릇 싣고 짜장나노? 욕심도 많다. 수술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. 친구 엄마라면서. 안녕하세요. 저는 대구에서 신령님들을 모시고 있는 7성 선녀입니다.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제 친구의 어머니가 엄청난 부자세요. 그래서 그분. 요즘에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구설수로 인해서. 그래서 그분의 사주 좀 제가 부탁드립니다. 1956년 6월 23일 때. 근데 이분이 원래부터 부자 아니었을걸? 자수성가 있을걸? 자수성가 있다고 하는데요. 본데 이 사람이 돈이 나가라고 하는 사주라요. 65세 같으면 돈이 안 나가면 몸이 치라고 하는 사주라요. 자식이 복이 있다 소리는 안 나온다. 이분 사주에 뭐 부자 엄마라고 하지만은 부자 부자라고 하지만은 이 사주에 돈은 안 들어 있어요. 본인이 안 빌면 돈 안 들어 있어요. 가만히 한자리에 앉아 있지는 못합니다. 못하고 움직이는 그런 걸 하셔야 되죠. 한군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지는 못하실 거예요. 욕심도 많다. 이분이 얼굴이 좀 살이 없어요? 있어요. 있어요? 마 있어요? 이분 한 번 크게 막 이렇게 이쪽으로 뭐 수술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? 무슨 말 하면서? 사실은 유명하신 분이에요. 누군데요? 최순 씨라시죠? 이 사람 머리는 좋아요. 머리가 좋으니까 하지. 욕심도 엄청나게 많아요. 이 사람이. 아직까지 그 욕심 안 버리고 있을걸요. 나가서 또 뭘 해야 되지 하면서 그 생각하고 있어요. 사주 자체에서 돈이 없는 사주예요. 부모한테 이렇게 유산을 받아도 이 돈이 이제 나가라고 하는 사주. 말 년에는 이 사람이 이제 끝대기만 남겠지. 자식도 뭐 복이 없다고 하는데. 지금 나이가 꽤 많잖아요. 65살 같으면은 많지. 지금 징역 18년이란 말이에요. 이 사람이 나왔을 때. 나왔을 때 내 뭐. 이 사람 또 뭐 하려고 한다니까. 나왔을 때도 이 사람이 70, 80 때도 이 사람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 욕심을 못 버린단 말이지. 머리를 쓴단 말이지. 잔머리를 쓴단 말이죠. 그럼 사주 자체에서 이 사람이 체온은 어떻게 될까요? 체온은 비참하지. 쪽방에 안 살면 다행이지.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요. 이때까지 65살까지 살면서도 깨끗하게 살았다 소리는 안 나옵니다. 그게 있잖아요. 자기가 이 사람이 쑤셔넣는 돈이 있잖아요. 일단 나오게 돼요 자꾸. 나오게 되거든요. 나중에 되면 이 사람 말 년에는 혼자 외로운 사주란 말이다. 이 분 자체는 가족이 있어도 가족이 있어도 외롭고. 주위에 사람이 있어도 외롭고. 온전한 내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지. 일단 이 분은 욕심 자체를 좀 버리세요. 아직까지도 이 사람은 거기 있으면서도 하여튼 이쪽 머리는 이거 생각하고 이쪽 머리는 이거 생각하고 하여튼 이 두뇌 가동, 풀 가동하고 있어야지.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.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. 깨끗하게 살아야 되지. 대청소 좀 해줄까 내가. 왜요? 왜요? 너무 좋은데. 이게 왜 미진 fund입니다. 아무ieste 부분의 구름이 있는 것 같고. 아무튼 set냑이 있는 것 같고. 색이 전해를거로운 사주죠. 아름다운 파우드의 부담으로 가 mikrofon을 써요. 지금 나랑 많이 모which해서 좋은 것 같고. 그럼kkkk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